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BHI입니다. BHI의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BHI가 새 정부의 정책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역시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역시 BHI의 상승 모멘텀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BHI가 더 잘 상승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병수 PV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BHI를 보겠습니다. BHI가 또 상승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먼저 BHI 의견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병수 PV님. BHI 같은 경우에 어제 원전 수혜로 10% 가까이 상승하다가 반납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정책 수혜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매출 구성 같은 경우에는 HRSG라고 표현되는 배열 회수 보일러 이쪽에서 대략 57% 그리고 보일러에서 14%가량 나오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이제 HRSG 본체의 관속을 지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하게 되고 이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의 끝이자 시작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서 LNG 발전의 효율을 좌우한 핵심 기술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원전 2차 측 건철 사업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전 업종이 좀 관심을 받았는데 1차 측이 러시아 쪽 소속 수주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러시아의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세 정부에서 원전 지원책이 중소벤처 기업부 쪽에서 1조 원 거량 나오게 됐는데 원전 자체라기보다는 원전 기업 또는 원전 하청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특히 이달 전달 말이었죠. 6월 말에 유럽연합 EU에서 천연가스와 원전을 그린 텍스토노미라고 표현되는 친환경 업종이나 친환경 에너지 발전이다라고 포함이 되게 되면서 BHI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 저장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 말에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게 되면서 원전 테마의 등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원전이 과연 테마성일 건지 아니면 수주가 뒷받침되는 실적이 되는 업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방산이 많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원전과 방산을 1 플러스 1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수출 또는 수주에 아마 힘쓰지 않을까라는 기대어린 시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방산업종과 함께 원전 업체도 관심 있게 보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와중에 HRSG라고 표현되는 친환경 기술 이쪽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HI에 대한 이슈와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BHI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에서 톡톡한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까요? 결론입니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일러의 강자인데요. 거기서 배열 회수보일러라고 앞서 피비님께서 얘기하셨던 HRSG 이쪽이 가장 매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적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밖의 복수기는 모든 발전에 다 쓰죠.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즉 LNG 가스로 이용한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이 두 개가 앞으로 그린 텍스노미에 포함돼서 정책을 이끌겠다고 하게 되면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가 높은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먼저 LNG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증가하는데 이게 플랜트 산업이 커지면서 플랜트가 확대가 될수록 이쪽에 들어가는 발전 쪽은 지금 추세로 보게 되면 LNG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 거기에 또 필수 가결한 배열로수 보일러가 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플랜트와 같이 크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네옴 시티라고 하는 여기도 수주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 관련된 쪽인데 핵연료 저장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정부가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신규 일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신규 사업인데 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 수전의 설비 EPC 프로젝트까지 어느 정도 성과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련된 그린에너지 그리고 또 천연가스를 활용한 여러 가지 복합발전소 이런 쪽의 수혜 쪽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에너지에 관심이 커져 있는데 당연히 수혜가 제일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 쪽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BHI 역시 새 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꼽아주셨고 앞으로의 상승 모민톤 충분하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좀 모였습니다. 과연 BHI 오늘도 더 상승하면서 앞으로 좋은 수익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